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기를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돈 봉투를 돌렸다는 이 사건 이 사건에는 지금 두 명의 쩐주가 등장합니다 실제로 돈을 준 사람들입니다 강래구 감사협회장이 돈을 받아와서 그걸 이정근 등을 통해서 지금 윤관석 의원 등을 통해서 전달했는데 실제로 이 돈을 준 쩐주는 스폰서 두 명이 등장하는데 이 스폰서는 나중에 송영길이가 당선된 이후에 이재명 캠프에서 일했던 것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렇게 취업 혐의도 취업을 알찬했다는 것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JTBC가 공개한 이정근과 강래구 사이에 통한 녹지 파일에서 드러나는 영웅들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4월 10일이었습니다 강래구가 사업가 김모 씨를 언급합니다 돈 봉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 이른바 스폰서였던 셈인데 바로 쩐주 김모 씨가 바로 나중에 돈 9,400만 원을 걷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본인이 돈을 줬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통화에서 이정근이 돈이 필요하면 누구한테 요구를 해요? 적이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또 누구 누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면 누구한테 요구를 하냐고 강래구에게 묻습니다 거기 실명도 누구 누구한테 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자 강래구는 아니 사람이 그 사람 김 씨 밖에 없잖아 다른 스폰은 있나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 씨 지금 돈을 준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통화에서도 김 씨가 언급이 됩니다 강래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누구가 형 월요일날 오면 밥값이 없다 현찰로 좀 말해줘라 이런 얘기를 해놓으라고 말합니다 얼마? 그러면 천만 원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애는 백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가 천만 원이라고 두들겨 맞기 때문에 오백만 원을 최소 갖고 올 거다 아시겠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여기 이정근은 와 진짜 액기스 전수해 주시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 오면 밥값이 없다 현찰로 좀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돈을 달라고 할 때 미리 천만 원을 얘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원래 밥값을 달라고 하면 한 백만 원 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천만 원을 요구하게 되면은 백만 원에 다섯 배인 적어도 오백만 원을 갖고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정근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와 진짜 액기스를 전수해 준다 돈을 이렇게 갈취하는 방법도 정말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처음부터 크게 불러라 질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돈을 지원했다고 한 김 씨는 전당대회 이후에도 당시 송영결 캠프 인사들과 밀접한 교류를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강내구는 이정과 통화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김 누구누구 이런 고리들한테 말하자면 그 사람들한테 맨날 용돈이나 얻어쓰고 거기에 맞들여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용돈 얻어쓰고 여기에 돈 주는 데 빠져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용돈을 얻어쓰고 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 씨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을 뗀 이월을 두고서 자녀 청탁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송 대표가 이긴 이후에 김 씨의 자녀가 이재명 캠프로 출근하게 됐다는 겁니다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에게 사업과 돈을 뗐던 김 씨 자녀의 이력서를 요구하는 내용의 녹취록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 5개월 뒤인 2021년 10월 14일입니다 당 사무총장이었던 윤관석 의원은 이정근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서 김 씨 자녀의 이력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 뒤에 이정근이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나서 윤관석은 이정근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늘부터 이재명 캠프에 출근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돈을 내준 사람은 김 씨고 돈이 어디서 있냐 송영길을 위해서 써있는데 그런데 이재명 캠프에서 일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송영길과 이재명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윤관석은 이정근에게 소문되지 말라 입단속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무팀에 내가 넣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촌란거리고 또 여기저기 얘기하고 나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주의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정근이 나한테 얘기도 안 하던데 거기 정무팀에 갔다는 소리를 얘기 안 하던데 하니까 윤관석은 김 씨 자녀도 아마 전화를 받으면 아빠한테 먼저 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제가 제발 촌란거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근이가 촌란거리면서 말을 많이 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윤관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정근 보고 입단속을 시킨 대목도 나오는 겁니다 김 씨 자녀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김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잘 알지 못했다 이전에도 민주당 의원실에서 일을 많이 했다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재명 캠프에서 일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만약에 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유력 대선 후보 캠프에서 경력을 쌓을 기회를 얻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자 또 다른 녹지 파일에서는 김 씨 외에 또 다른 한 명의 스폰서가 나옵니다 바로 강 씨라고 지목되는 인물입니다 강 씨에 대해서 이정근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아니 그 다음에 그거 나중에 저거 하나 주면 돼 이렇게 말합니다 저거 하나 주면 돼 그러자 윤관석 의원은 당직이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직 그런 거야 뭐 하나 찾아보면 되니까 라고 답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나중에 당직을 준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매관 매직이 아닌가 스폰서로부터 돈을 받고 그 자녀들에게 당직을 나눠주는 수법으로 이렇게 돈을 받아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강 씨와 했던 골프 약속을 바꾸는 과정에서 나온 대화 내용입니다 강 씨 입장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나중에 당직을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돈을 받고 나중에 그 자녀들에게 당직 하나만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대목도 읽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강 내구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제 청구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입니다 강 내구는 2021년 3월부터 5일 민주당의 당직자 등과 함께 공모해서 전당 대회에서 총영기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모두 9400만 원을 살포하는 등의 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주고 지시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 내구와 윤관석이 금품 조성 전달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법 자금 9400만 원 중에 8천만 원을 강 내구가 대전 지역 사업가 등으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천만 원이 2021년 4월 달에 송영길의 보좌관을 지낸 박 모 씨 그리고 이정근을 거쳐서 윤관석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강 내구의 신병을 확보한 뒤에 자세한 금품 전달과 경위 마련과 전달하는 경위 등을 파악해서 최종 수혜자로 지목되고 있는 송영길의 지시 그리고 송영길이 알고 있으든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해서 여기도 송영길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송영길의 보좌관도 이미 소환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표랑스에 철회하고 있는 송영길은 기자들과 만나서 조기 기국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22일 토요일에 만나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회견 일정을 늦게 잡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도 물으니까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당대의 돈송, 돈 봉투 살포에 대해서는 줄곧 잘 모르는 일이다 이증근이 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증근도 여기에 지금 꼬리 자리기에 굉장히 배신감을 느껴서 술술 불고 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돈을 준 사람까지 등장하는 이 녹지까지 나와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 돈이 어디에 흘러갔고 어디에 서 있고 지금 지금까지 전해졌던 20명 외에 또 다른 돈이 더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